안녕하세요, 저희는 ATEEZ입니다. 둘, 셋, M.S.O.T! 안녕하세요, ATEEZ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드디어 ATEEZ의 첫 월드투어. ATEEZ의 엑스페디션 투어가 15분 앞으로 나갔어요. 엑스페디션 투어 ELA! LA! 15분 앞으로 나갔습니다. ATEEZ 들리나요? 들려요? 우리 들려요. 들리시나요? 어떻게 해? 지금 20년에 함성 소리가 들려요. 진짜, 진짜. Thank you for LA! 네, 지금 진짜. 뭔가. 다른 생각하는 기분이 있는데요. 지금 많이 떨리기도 하고, 약간 기대되기도 해요. 저희의 무대가 어떤 무대를 보여 드릴 수 있을지. 떨리세요?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린다. 떨리세요? 떨린다, 떨린다. 오늘 진짜 재밌는 무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죠, 진짜. 네, 그렇죠. 또 처음 받은 투어 무대니까, 오늘 또 드릴게요. 지금 아마 한국 팬분들은 지금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원이 일어나는데 떨린다. 동원이 일어나는데 떨린다. 동원이 일어나는데 떨린다. 동원이 일어나는데 떨린다. 안녕히 계십시오. LA. 에이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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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for LA. LA. Thank you LA. Thank you LA. 잠깐만. We are coming soon. 시간 없어. Yeah. 이제 곧 올라가실 거예요. We will get you.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백스테이지로 이동을 해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동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팬분들께 인사 드리려고.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오늘 드릴 말씀이 있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대를 오르고 싶어서 한번 틀어봤어요, V LIVE를 짧게나마. 오늘 또 무대 잘하고 올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진짜 흑댁끝 멋있는 무대를 만들어 봅시다. Let's go party!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 중간에 뭐 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기대하죠, 넌. 지금 빨리 스테이지 가볼까요, 다같이? 네, 그럼. 출발! 이동! MS 어떻게 한번 할까요? 저희 파이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무대 뒤에서 파이팅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에이티즈 파이팅! 에이티즈 파이팅! 둘, 셋! MS 어떻게! 파이팅! 가자, 가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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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2차! Spoiler 대검!